도지코인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업비트에서만 5조 이상이 넘었습니다 21년도 불장이라고 하였을 때 10조가량의 거래대금이 평균적으로 발생된 걸 보았을 경우 지금 한 절반 정도 왔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 도지코인이 단기간 급등을 보여준 모습만 봐도 불장이 왔구나 생각 드실 텐데 지난 21년도 고점까지 가기엔 아직도 한참 남은 시점입니다 분명 지금의 단기 급등으로 수익을 보신 분도 있을 거고 아직은 손실 중인 분들도 혹은 새롭게 진입해볼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단언컨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내용일 거니 정말 기대해도 좋으실 겁니다 이 영상은 국내 거래소를 한정으로 이용 중인 모든 코인 투자자분들의 생각을 깨우기 위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업비트, 빛섬, 코인원 등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 위주로 투자해오면서 내가 지금껏 투자로 번 돈보다 이른 돈이 더 많다거나 지금도 수시로 물려 내 귀중한 돈이 묶여있는 상태라면 필히 시청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코인으로 돈을 벌기 힘든 이유 모두 속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전 종목 추천을 빌미로 시청자에게 절대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칭, 사기 주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곽승현입니다 오늘 영상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아마 현재 시점이 답답한 코인 투자자분들께 조금이나마 해답이 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1억이라는 수치를 다시 한번 기록하며 신고가 갱신을 계속 해주면서 가격은 높아져만 가고 있는데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 5천만원에 불과했던 시절보다 못한 지금의 상황 정말 본질적인 이유, 확인된 근거 자료들과 함께 오늘 명확하게 설명드릴 거고 현재를 기점으로 우리가 앞으로 잡지 말아야 할 코인들과 반대로 투자를 했을 때 큰 수익을 낼 확률이 높은 알트코인 그 중에서도 내년 이내로 최소 10배를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 두 번째로 준비해 왔습니다 단언컨대 코인으로 돈을 벌고자 목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영상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코인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물렸거나 혹은 수익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투자자들은 장기간 이어진 지난 하락장 동안 비트코인이 오르기면을 기다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하게도 예전 가격에서 크게 열 토막 이상도 나버린 알트코인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유일한 희망이었기에 역대급 불장이라고 불렸던 2021년도에 누구나 웃을 수 있었던 그 시절이 재현될 거라는 믿음 하나로 오랜 시간을 버텨왔는데 2024년 올해 초 비트코인의 기적적인 현물 ETF 승인으로 1억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하면서 지난 불장 이상으로 상승하는 수익이 되지 않을까 기대감에 들떴던 것도 잠시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비동조차 없고 오직 비트코인만 올라가는 참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더욱 우리의 마음을 쓰라리게 만들었던 것은 비트코인이 고점을 갱신하며 올라갈 때마다 우리가 들고 있던 혹은 투자한 알트코인이 별다른 상승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기록 달성을 위한 상승 행진을 이어가면서 한 번씩 조정을 받을 때마다 오르지도 못한 알트코인들이 그 조정에 발맞추어 매번 떨어지는 끔찍한 광경을 투자자들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서민들 중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큰 수익률을 기대할 수도 없고 개당 단가의 부담감 때문에 큰 목돈이 아니라면 시간 대비 효율도 떨어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알트코인의 비중을 높이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한국인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올라가면 발 뒤꿈치도 못 쫓아가는 이 절망적인 상황 대체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내가 들고 있는 코인, 들고 있는 코인들 대체 언제 오를 수 있는 걸까요? 냉정한 기술적 분석으로 그 이유를 먼저 찾아본다면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도미넌스에 있습니다 도미넌스 다른 코인 영상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짚고 넘어갑시다 도미가 높다 도미가 내려간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도미넌스라는 것은 한 문장으로 이야기했을 때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위를 차지한다는 뜻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얼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별다른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이 도미넌스 상승하게 되면 보통 비트코인은 상승을 하게 되고 알트코인은 하락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도미넌스가 하락하게 되면 비트코인은 하락 혹은 횡보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며 알트코인들이 상승하는 현상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예전부터 코인 시장에 있어 오신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세는 비트코인이 더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횡보장이 가장 좋은 장이다라는 말들이 심심치 않게 있어 왔습니다 우리 알트코인이 왜 오르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도미넌스 상승에 있다면 우리는 먼저 이 도미넌스가 왜 오르는지를 파악해야겠죠 도미넌스 지금 왜 오를까요? 비트코인이 반감기를 맞아 올라가는 이유 분명히 있겠지만 누구나 어디서든 들을 법한 이런 사유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현물 ETF 승인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장으로 암호화폐 장세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동안 암합리에 버려오던 비트코인의 주도권 같기 즉 나라별 보유량에서 미국이 우세를 점하기 위한 그 본격적인 코인 전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현물 ETF 승인했다는 의미는 음지에서 양지로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암호화폐 투자에 불신을 가지고 있던 큰손들 기관 투자자라는 초대형 고래에 구미를 당기겠다라는 의미로도 표현이 되는데 역시나 의심할 여지 없이 미국의 대표적인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매입 현황만 보더라도 비트코인을 향한 끝없는 투자가 현재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세계 시장 점유율은 83%를 넘겨버리는 경이로운 수치가 나오게 되었죠 이 의미는 무엇이냐 미국이 코인 시장을 통째로 쥐고 흔들 수 있는 역량이 생겼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코인 시장을 흥하게 만들 수도 있고 망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 마스터키를 미국이 가져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이 비트코인만 투자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비트코인만 가격이 오르고 도미넌스는 따라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분명 도미넌스 하락하게 될 겁니다 역대 최고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조정이라는 것은 자연스레 나올 수밖에 없고 비트코인 역시 반감기에 현물 ETF 승인을 거쳐 단시간에 신고가를 갱신한 대폭 하락치는 발생할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한동안 비트코인은 가격이 거의 멈춰있다시피 한 상태가 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건데 기관이나 큰손고래들은 더 이상 비트코인의 매력적인 수익률을 기대하지 못한다고 하였을 때 자연스럽게 눈을 돌리게 돼 있죠 현물 ETF가 승인되어 있는 이더리움을 1차로 검토하게 될 것은 큰 이변이 없는 한 당연한 이야기가 될 것이고 그 뒤를 따라 차기 ETF 승인 주자인 솔라나 역시 장세가 시작이 될 것인데 내가 들고 있는 코인이 오를 수 없는 두 번째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알트코인들이 불장에 오면 모든 코인들이 다 오를 거라는 착각 밈코인인 도지나 시바이누 등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의 많은 수량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손이 바뀐 미국 세력들에게 있어서 결코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닙니다 예전 불장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압도적인 채굴량으로 패권을 쥐고 있었던 중국과 기이할 정도로 공격적인 투자를 실행했던 한국이 손을 붙잡고 장을 주도했던 때가 바로 2018년에서 2021년도였습니다 코인 투자자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이더리움 클래시 그리고 퀀텀 등 기록적인 상승을 보여주며 알트코인을 투자하면 돈을 복사할 수가 있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었던 시기가 바로 2019년 하락기 한 시즌을 제외한 2018, 2020, 2021년도 약 3년의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2021년 중국의 코인 규제로 인해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던 이 꿀통 같은 장은 마감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중국과 한국이 주도했던 그 시장 끝나가는 시점에 진입했다가 크게 물려서 다시 오르기만을 바라는 코인들 다수의 한국 투자자가 몰려있는 대표적인 종목 리플, 에이다, 시바이노 등 시가총액은 높아질 만큼 높아져 10조를 훌쩍 넘기고 들고 있는 투자자 즉 쌓여있는 매도 대기 물량만 수두룩한 이런 코인들을 과연 미국 투자기관이 진입해서 구출해 줄 것인가 재미있는 예시를 하나 들자면 현재 기점 가장 최근 국내 거래소 업비트에서 제일 많은 상승률을 보여줬던 대표적인 코인은 UX링크였습니다 UX링크라는 코인은 시총이 낮은 신규 상장 코인이었죠 그 외에도 너버스를 포함해 레이어 제로, 뮤 등 눈에 띄게 많이 올랐다는 느낌을 줄 수 있었던 코인이 대부분이 상장한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냐 새로운 투자기관과 세력들은 구시대의 영광을 지닌 코인들 즉 뽑아먹을 대로 뽑아먹고 많은 개미들이 몰려있는 종목에 이제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제 코인을 시작하시려거나 현재 현금을 보유한 채로 장세를 파악 중인 투자자분들은 개미들이 물릴 대로 물려있는 구시대의 유물과 같은 코인은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력이 손을 대지 않는 것만 문제일까요? 세력은 개미들의 돈을 털어먹어 수익을 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돈이 돌질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국내 대표 거래소인 업비트의 거래대금이 예전처럼 한 종목에 조단위로 쌓이질 않습니다 예전에는 한 종목에만 거래대금이 10조를 달성하는 역사를 쓰기도 했는데 왜 돈이 안 몰리느냐? 첫 번째는 장기 투자의 메리트가 없어졌기 때문이고요 보통 주식처럼 장기간 투자를 목적으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큰 돈을 넣어두고 5년 뒤에 꺼내본다 10년 뒤에 꺼내본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인식이 바뀐 겁니다 루나부터 위믹스까지 회사의 미래 하나만 믿고 투자한 대형 코인들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처럼 찢겨지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 어떤 누가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의 5년 10년 후를 기대하겠습니까? 당장 최상위권의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리플도 미래를 알 수 없는 판국입니다 XRP 한국에서만 약 13% 가까운 물량을 들고 있죠 울며 겨자 먹기로 물려있는 분들 많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전 세계 젊은 층들은 밈코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제가 밈코인 영상을 자주 업로드하다 보면 근본코인들 내버려두고 그런 회사도 불투명한 애들 장난 같은 종목에 투자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비아냥거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장 코인마켓캡에 확인된 밈코인 상위 10개 종목 시가총액만 더해봐도 70조가 가까운 돈이 몰려있습니다 밑으로 더 내려다보면 끝도 없겠죠 이 시장에 개미 투자금만 수백조가 몰려있습니다 현물시장에 들어와야 할 자금들이 여기서 놀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기존 방송에서는 은유적으로 표현하면서 설명드렸더니 현재의 시대 흐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비관론자들이 회사도 없는 도박가도 같은 코인들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밈코인 시장에 최소 수백조 자금이 흘러다닌다는 얘기입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코인의 미래를 기대하지 말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코인 투자는 제로썸 게임입니다 누군가 돈을 따면 누군가는 돈을 잃어야 하는 아주 냉정한 장이라는 거예요 코인의 가치라는 것을 현혹시키는 뉴스를 통해 혹은 개발사가 퍼뜨리는 과장된 소문을 통해 여러분들이 결정짓지 마세요 좋은 코인이라는 것은 내 돈을 벌어주는 코인이고 나쁜 코인이라는 것은 내 돈을 앗아가는 코인이다 이렇게만 놓고 투자에 임해야 이 냉혹한 시장에서 진짜 돈을 만질 수 있는 겁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예전부터 제 채널 영상을 보시면 밈코인에 관심 가지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아직도 영문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왜 밈코인에 투자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밈코인 시장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려 있을까요? 왜 계속 투자자들이 늘어만 간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바로 돈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결코 돈 냄새가 나지 않는 곳에 몰리지 않다는 것 기본적인 상식이죠 여러분들 당장 국내 거래소만 놓고 보셔도 최근 기록적으로 개미들이 돈 벌 수 있는 코인이 입에 오르내린 적이 있었나요? 없죠 얼마 전 어피트에 상장한 뮤코인을 예를 들어볼까요? 비관론자들이 그렇게 근본없다 무시하는 고양이 코인이 약 3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던 거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현재 16원을 달성하고 10원대까지 조정받고 다시 상승 중에 있는데 올해 초 3월만 해도 해외 거래소에서 1원에 불과했던 종목입니다 중순인 6월에 빗섬에 5원대에 상장된 코인이기도 합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사놨으면 15배, 1500% 수익 빗섬에서 담아놨어도 3배, 300% 수익 어피트에서 30% 이상 수익이 됐다고 즐거워할 종목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뮤코인은 가치도 없고 회사도 불투명하고 근본이 없다면서 쭉 지켜보다 보면 가격이 오를 대로 올라서 국내에 결국 상장되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럼 국내, 특히 어피트 거래소만 이용하시는 분들은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때 돼서 매수를 진행하고 앞으로 10배 갈 거다, 100배 갈 거다 이런 꿈을 꾸며 희망을 갖습니다 이미 오를 대로 다 올라서 시세가 분출된 코인들을 놓고 말이죠 대표적인 예가 시바이노 코인이었죠 이미 수천 배가 오른 상태로 상장돼서 국내 투자자들이 득실득실 물려있는 종목 당장 세계 최대 거래소로 불리는 바이낸스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닙니다 최근 상승한 밈코인을 잠깐 보여드리면 네이로라는 밈코인은 올해 9월 상장 후 한 달에 불과한 기간 동안 700% 무려 7배를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거래소 중 가장 크고 안전한 것으로 유명한 바이낸스로만 눈을 잠깐만 돌려도 다른 개미 투자들은 수백 프로의 돈을 지금도 벌고 있다 이 얘기예요 제가 지금 몇 가지만 놓고 말씀드려서 그렇지 이렇게 상승하는 코인들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튀어나옵니다 10만원만 투자해서 1억 100만원 투자해서 10억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심심치 않게 그것도 자주 튀어나오는 것이 지금의 밈코인 시장이라는 겁니다 내 수중에 1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만 가지고 있더라도 투자를 했을 때 수억 수십억으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투자 시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린다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다 투자금을 잃을 수도 있지 않냐 여러분 물려있으면 잃은 게 아닌가요? 물려있다가 상장 폐지되면 그 돈은 누가 보상해 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인 투자는 제로썸 게임입니다 누군가가 돈을 잃으면 누군가는 돈을 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내가 돈을 따는 사람의 위치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이라도 시야를 넓히고 세계를 둘러봐야 됩니다 좁은 투자 시장에 갇혀서 우물한 개구리처럼 가끔 떨어지는 먹이 부스러기로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 전세계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둘러볼 줄도 아는 해안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장에서 작은 수익이라도 낼 수 있는 코인들 당연히 아직도 있지요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종종 내 얼굴에 웃음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들 있습니다 그치만 여러분들이 코인 투자를 하는 진짜 이유 내 인상이 바뀔 정도의 큰 목돈 그런 수익을 꿈꾸면서 들어오신 게 아닐까요? 저는 그 해답이 분명 민코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굵직굵직한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 수백 수천배를 올리기 전에 옥석 같은 민코인을 발견하고 내가 매주 로또 한 장 살 돈 5천원 만 원을 투자해서 수천만 원 혹은 수억 수십억을 노려볼 수도 있는 유일한 투자 시장 전세계 젊은 층들을 열광하는 이 새로운 시장에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셔야 예전 도지코인이 그랬던 것처럼 큰 돈을 만질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담배 한 갑 살 돈 혹은 스타벅스에서 음료 한 잔을 주문할 돈 매주 5천원 만 원을 투자해 일확천금을 꿈꾸는 시장 아직 늙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셔야 그 행운의 주인공 중 한 명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비관론자들이 비방을 하시고 돈을 던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분명 우리 같은 서민들이 하루아침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민코인 시장에 있으니까요 제가 거지 같은 현실을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얻게 만들어준 투자 방식도 결국 민코인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민코인의 희망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 이상 서민들만 등쳐먹는 대형 거래소의 농락에 여러분들이 노란하지 않도록 저는 계속 영상을 업로드할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이 평소보다 좀 길었는데 지금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기존 제 구독자분들이 아니라면 민코인 투자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일 겁니다 그렇죠? 또한 제 민코인 영상만 기다리시는 액청자분들 아마 제가 최근에 분석한 민코인을 보고 싶으셔서 오늘 들어오셨을 텐데 제가 실망시켜드리면 안 되겠죠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행운이 될지도 모를 선물 하나 공유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국내 거래소 상장 확률을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메이저급 민코인을 공유 드릴까 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혹시 나도 5천원, 만원 민코인 한번 투자해볼까 생각이 드신다면 함께 주목하시면 좋겠고요 화면 보이시죠? 현재 해외 대형 거래소들의 상장을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시가총액 자체가 아직 메이저급으로 승격하기에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충분히 큰 상승을 남겨두고 있다고 판단되는 유력한 종목이며 전문가들은 수백 프로 이상의 상승을 예측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또한 민코인이 가져야 할 캐릭터성 커뮤니티의 활성화 두터운 팬층 이 세 박자를 모두 갖췄다는 부분도 이 코인에 자랑할 만한 부분이 되겠고요 이 코인 오늘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인명을 제가 가려놔서 지금 안 보이실 텐데 기존 구독자분들은 잘 아시죠? 제가 민코인 방송을 오랜 기간 해오면서 종목 공유를 하다 보니까 자꾸 제 종목을 가져다가 돈을 받고 판다거나 타 유튜버들이 악용하는 행위가 발견돼서 공개 영상 공유는 중당한 상태입니다 투자는 분명 여러분들의 선택이라지만 제가 분석한 종목 공유는 꼭 필요하신 분들께만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서요 정말 필요하셔서 신청하시는 분들께만 어떤 조건도 없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분석해온 이 종목 지금부터 코인명은 무엇인지 어느 거래소에서 매수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공유 받을 수 있는 참여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잘 따라와주세요 먼저 화면에 지금 제 개인 번호가 보이실 겁니다 010-5739-9178 이쪽으로 문자를 하나 보내주세요 문자는 폭등 혹은 폭등코인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완료가 되는데요 간혹 코인 유튜브 영상들 보시면서 문자 보내셨는데 단 한 분도 종목 공유 받으신 적 없다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공유 못 받으신 분들 저는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공유 못 받으시면 제 채널 신고하시면 돼요 모두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고 서로 나누는 건데 제가 스팸으로 차단해놨는지 광고업자 아닌지 여부만 판단하고 모두 공유해드리니까요 염려 말고 지금 문자를 보내놓으세요 이번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열심히 분석해서 공유하는 밈코인이고요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참여해서 행운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곽승현이었습니다